게이오 전철주식회사는 일본 도쿄도 남서부에서 가나가와 현 북부에 걸쳐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 회사이며 교통, 유통사업, 부동산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이오 그룹의 주력 기업이다. 일본의 대형 사철기업 중 하나이며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되어 있다. 비교적 사업 다각화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는 편이다. 게이오란 이름은 도쿄와 하치오지를 잇는 철도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1998년 6월 30일까지는 구 게이오 전기 궤도와 구데이토 전철의 노선을 기반으로 발족한 경위에서 붙여진 게이오 데이토 전철라는 이름이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제이아 게이오 선과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현재의 게이오 전철은 태평양 전쟁 이전에 존재하였던 게이오 전기 궤도와 데이토 전철과 전시체제 하에서 병합되었다가 이후 분리되어 이루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어 구 회사들의 역사를 별도로 기술하기로 한다. 게이오 전철의 역사는 1905년 12월 12일에 일본 전기철도 주식회사 전기철도의 부지 건설을 출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출원 노선은 현재의 게이오 선과 노선의 경로가 전혀 달랐었다. 일본 전기철도는 1906년 8월 18일에 무사시 전기철도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이미 출원하였던 철도의 노선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출된 노선이 현재의 게이오 선의 노선 경로의 기본이 되었다. 그 후 1910년 4월 12일 회사명을 게이오 전기궤도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9월 21일에 자본금 125만 엔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아직 철도 노선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1911년 7월 5일 관청에서 허가가 난 전기공급 사업만을 집행하였고 조후 후추 다마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윽고 1913년 4월 15일 최초의 노선인 사사지카역 조후역 구간의 전차 영업과 전차의 보조수단으로 신주쿠역 사사지카역 구간 및 조후역 고쿠분지역 구간의 승합 자동차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신주쿠 부근까지 전철이 들어온 것은 1915년 5월 30일 신주쿠 오이와케역까지 전철이 연장되면서부터였다. 이후 계속해서 노선 확장을 계속하여 1923년 5월 1일에는 신주쿠역 후추역 구간이 전선 복선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철사업과 별도로 다마가와라 역 앞지역에서 조원사업 또한 행하였다. 한편 후추역 히가시아치오지역 구간은 1922년에 설립되었던 게이오의 관련 회사 교쿠난 전기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1925년 3월 24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구간이 게이오 전기궤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게이오 전기궤도가 궤도법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철도법에 의거하여 새 회사를 세운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결국 면허 노선이 주호 본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였다. 결국 1926년 12월 1일 게이오 전기궤도는 교쿠난 전기철도를 합병하여 자본금 1290만엔의 회사가 되었다. 1927년 6월 1일에는 교쿠난 철도의 노선의 협계 변경이 완료되어 전 노선에 걸쳐 직통 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8년 5월 22일 시간표 개정 이전까지는 신주쿠역에서 히가시 하치오지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양력 한편 이노카시라선은 기누가와 수력정기의 계열인 데이토 전철 주식회사가 시부야선 이라는 이름으로 1933년 8월 1일에 개통한 노선으로 당초에는 시부야역 물결표 이노카시라 공원역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1934년 4월 1일에 들어 기치조지역까지의 구간이 전부 개통되게 되었다. 애초 이 회사는 1928년 9월 24일에 설립되었던 도쿄 야마노테 급행전철을 그 모체로 하고 있었다. 1930년 11월 15일에 도쿄 교회철도 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 1931년 2월 1일에는 1927년 7월에 설립되었던 시부야 급행전기철도 주식회사를 합병하며 이 회사가 계획 중이었던 시부야선을 승계한 것이다. 1933년 1월 19일에 들어 데이토 전철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나 이는 1932년 10월 1일에 노선 상위 대부분의 마을들이 도쿄시에 병합이 된 것으로 사명에 들어간 교회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이 회사는 1935년에는 승합자동차 사업 또한 개시를 하였으나 1940년 5월 1일 부로 같은 기누가와 수력전기 계열의 오다와라 급행전철 주식회사에 합병이 되어 시부야선은 오다와라 급행철도 데이토선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여기에 1941년 3월 1일에는 모 회사였던 기누가와 수력전기가 오다와라 급행전철을 합병하여 오다큐 전철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어 오다큐 전철 데이토선 이란 명칭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 그리고 1942년에 접어들어 5월 1일 당시 발효된 육상교통사업조정법에 의거하여 오다큐 전철 주식회사는 개인 급행전철과 함께 도쿄 요코하마 전철 주식회사에 합병을 당하여 도쿄 급행전철 곧 이른바 다이토큐의 일원이 되게 된다. 이때 오다큐 철도 데이토선의 명칭도 도쿄 이노카시라선 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다이토큐의 일원이 되기 전이 오다큐 전철은 주축이었던 전력부문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정책에 위해 국가에 빼앗기고 중화민국의 산동반도 쪽 광업 진출의 부작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앞날을 점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경영자였던 도시미스 쓰루마스가 고령을 이유로 오다큐의 경영일체를 도쿄 요코하마 철도의 고지마 게이타에게 양도하고 은퇴를 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사를 매각한 상태였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태평양 전쟁 전후의 육상교통사업 조정법에 의한 전시교통 통제가 있었으나 게이호 전철과는 달리 오다큐 전철은 자주적으로 다이토큐로의 통합에 나선 경우로 볼 수 있다. 양력 태평양 전쟁 중에는 게이호 선 및 이노카시라 선 모두 다이토큐의 노선이었다. 게이호 선은 도쿄 급행 전철의 게이호 영업국이 이노카시라 선은 시부야 영업국이 각각 운행을 하였다. 전황이 악화되며 게이호 선 및 이노카시라 선 또한 공습 등에 여러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노카시라 선의 경우는 에이후쿠초 차고가 폭격을 받아 괴멸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이 당시 게이호 고려선은 부료불급선으로 판단되어 영업휴지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양력 태평양 전쟁 패전 후 게이호 선과 이노카시라 선은 다이토큐에서 분리된 신생 사철 기업인 게이호 데이토 전철 주식회사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역이 다른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의 노선이 된 것에는 게이호 선이 당시 노면 전차시설 위주로 취약했다는 사실과 전쟁 전 게이호 전기 궤도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이었던 배선 사업을 잃게 된 것에 산하에 있었던 몇 개의 버스 회사 및 게이호 카쿠 등의 관광 사업 쪽의 계열사가 분리되어 버린 등 게이호 선만으로는 전쟁 전이 게이호 전기 궤도보다 경영 기반이 악화되어 독립이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이노카시라 선을 게이호 전철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했던 사람은 당시에 도큐 게이호 지사의 사장이었던 이노우의 사다오였으며 고지마 게이타 또한 이 안에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게이호 선과 이노카시라 선은 노선의 관할 영역이 일부 중복되어 둘을 합칠 경우 경영 기반을 탄탄히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던 것이다. 이노우에는 데이토 전철 출신이기도 하여 자신이 내놓은 아니라면 친정인 이노카시라 선 쪽의 사람들 또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을 가졌다고 한다. 여기에 도쿄 요코하마 전철이 전쟁 전 경영하였던 게이호 선 북쪽의 승합버스 노선 또한 게이호 데이토 전철 소속으로 정해졌다. 초대 사장으로는 도쿄 요코하마 전철 출신의 미미야시로가 취임하였다. 새로 발족된 게이호 데이토 전철은 경영의 상황이 불안정하였으나 1948년도의 수익이 현재 대규모 사철 회사로 불리는 회사들 가운데 가장 낮았다. 1955년 다카오 자동차 주식회사의 매수를 시작으로 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힘을 넣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1956년에는 식물원인 게이호 야카엔을 다마가와 역의 개원, 1959년 게이호 식품 주식회사, 1961년 게이호 백화점의 설립 등 게이호 노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는 신주쿠 지하역의 영업을 개시하여 그전까지의 궤도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쏟았다. 여기에 게이호 경마장선, 게이호 동물원선, 게이호 다카오선, 게이호 사가미하라선의 개통, 도쿄도 교통국의 도에이 신주쿠선과의 상호연결을 개시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다. 또한 이 당시 여러 노선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다치카와 선, 미타카선, 료고쿠선 등의 3개 노선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잡았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연역 게이호 전철은 6개의 노선 84.7km 위 철도 노선을 소유하고 있다. 크게 게이호선 계열과 이노카시라선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그룹은 원래 게이호 전철 이전에 존재했던 두 개의 그룹의 노선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1975년 5월에 한신전기철도가 북오호사카선, 고쿠도선, 고시엔선을 폐지할 때까지 당시에 게이호제도 전철의 영업거리였던 75.8km는 대규모 사철 가운데 영업거리가 가장 짧았다. 신호의 속도 제한은 감소기 게이호선 계열은 시속 75km, 이노카시라선이 시속 70km, 주의시속 45km, 경계시속 25km로 정해져 있으며, 자동열차정지장치는 전방의 현재 표시가 윗단계로 변화하여도 지상자를 넘을 때까지는 일단 받은 ATS 제한속도에 변화가 없는 방식이다. 어른의 보통 여객 운임은 다음과 같다. 사가미하라선 게이호 다마가와 물결표 하시모토 사이의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승차 거리에 따라 다음에 가산요금이 있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